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이론, 전기공학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할 와우어대의 박은일 교수입니다. 지금 저는 창원한국전기학원의 원장이기도 하고요. 자격증 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군공문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공부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공무원하고 공무원하고 이제 전기이론 부분만 놓고 보면 공무원에서는 전기이론이라고 부르고 공무원에서는 전기공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전기이론은 직류, 정전계, 정작계, 교류 이렇게 크게 4과목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능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산업기사나 기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걸 전기, 자기약 이 두 과목은 해로이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공학은 뭐냐 전기공학은 이 부분에 직류, 정전계, 정작계, 교류 요걸 이제 전기이론이죠. 이론에 추가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는가 하면 전력공학이라는 거하고 KC가 추가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KC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공부하실 때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보다는 어디에 가까운가 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마찬가지인데 기능사에서 여러분들 이제 전기설비라고 아마 공부를 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내용이 조금 더 가깝다 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제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전선하고 이상전압 고장전류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추가가 된다는 거. 이거하고 이제 재료 부분. 재료도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강범위할 수 있는데요. 전선이나 케이블 이런 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재료에 관한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엉시가 되시면 1년에 내가 이제 공무원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도 보시고 군무원도 보시고 공무원을 목표로 한다. 걔도 공무원도 보시고 공무원도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뭐 둘 다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합격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근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군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보지기동이라 이런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협소하게 한 것만 보지 말고 이렇게 둘 다 내가 생각을 해본다 하는 걸로 준비를 하셨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출제가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징류회로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과 에너지고요. 이걸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량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에너지가 뭐냐. 그리고 이제 이걸 실제로 우리가 부하설비에 적용을 해가지고 일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거는 뭔가 하면 전기요금이 당연히 여기에 따라 부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형태로 부과가 되느냐 하는 것까지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징류회로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저항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저항에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는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외로 굉장히 많은데요. 저항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옴의 법칙 그리고 이제 합성 자항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이 합성 자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저항을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어떻습니까? 이 하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걸 풀이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로 해석을 할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부와 그러니까 수전단이겠죠. 수전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할 거냐 그러니까 전원단을 간략화 시켜서 우리가 부하단을 해석하기 위하여 할 거냐 이걸 우리가 선형 해로망 해석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송전 전원단이겠죠. 보내주는 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수전단하고의 이제 선로 정수에 관련돼 가지고 전손로 부분을 해석을 할 거냐 이게 단자망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장이 발생할 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단락이냐 질악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락 상태일 때를 해석하는 걸 RL 직렬 해석을 하고요. 질악일 때는 RC 직렬로 해석을 합니다. 이걸 가도현상에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문항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렬 해로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과 에너지 저항.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여기에 다 넣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공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해석해 가기 위한 과정에서는 이제 전원단이나 부하단에 대한 개념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업을 하게 될 책에서는 여러 챕터별로 이렇게 순서별로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열입니다. 이 전열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줄의 법칙을 알아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전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1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는 게 860킬로칼로리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는 것은 1이죠. 그래서 전력량을 열량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에너지를 열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열전의 현상이라든지 열전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거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지금 많이 물어보는 추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징류애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 이 저항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항만 공부하면 되는데 왜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고 하냐 하면은 이 개념 설명할 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부분의 기초가 탄탄해야만 해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장일 때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정상일 때의 해석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저항에 대한 개념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정전계와 정작입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계산학 기사하시는 분들은 전기자계약 해가지고 스물 문제를 이제 하셨을 거고 기능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아홉 문제가 나오죠. 절반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건데 의외로 우리가 이제 공무원, 국무원 쪽에서는 정전계와 정작계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 자개혁정에서 물어보는 만큼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요 물어보는 형식은 확실하다는 거에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백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타 해석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다이버전스 하고 로테이션 하고 요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위 백터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보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전에 이제 2021년, 2020년 요 이전에는 백타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2022년 이후로부터는 지금 이제 한 문제 많을 때나 한 두 문제까지도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무원하고 공무원 문제가 좀 동기화가 조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동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내가 공무원을 보더라도 공무원을 조금 하셔야 되고 공무원을 공부한다 손치더라도 공무원 쪽을 조금 봐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동기화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정전계를 우리가 이제 각 형태에 있어서 정계 세기를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공무원에서는 이것보다는 뭘 더 많이 물어보는가 하면 시입니다. 정전용량 이제 콘덴서 혹은 캐피시턴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절연체의 특성도 있고 전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원의 역할을 할 때 축전지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요 시에 대한 개념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더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 조금 하시면 정전계에서 이제 정계 세기죠. 정계 세기 부분에서 이제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이제 이 평양판에 관한 게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 자격증에서 공부하실 때는 점 그러니까 구조구조 점의 개념이 우리가 정거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정거기의 개념 그리고 이제 선 원주조구조 이건 선로나 케이블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훨씬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평양판이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평양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밧데리의 개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물어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입니다. 시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는 성질 그러니까 특성뿐만이 아니고 합성되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자계 부분에서 물어보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인덕턴스죠. 코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L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이 자계에서 자석에 관한 겁니다. 이 자석에 관한 거를 해석하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하고 요 부분을 묶어서 동시에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 에너지 개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W는 2분의 1 10의의 제곱줄이며 W는 2분의 1 Li의 제곱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하실 때는 말로서 질문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조금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자계 부분에서 요거뿐만이 아니고 전성 간에 상호 간에 이제 관계 그러니까 요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장애라는 개념이 발생하는 거에 이제 기초 개념을 여겨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정자계에서는 L을 배우죠. 그러면 L에서 I가 급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걸 알아야 임피던스가 O음이거든요. 요게 O음이 되어야 O음의 법칙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류회로입니다. 교류회로입니다. 교류회로는 일단은 가장 기본이 정영파 싸인파 이 교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놓는 게 동의상 진상 지상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복수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피던스하고 교류 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교류 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삼각함수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이 일단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억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비정영파 그리고 이제 공지인이라는 개념도 놓으죠. 그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다상이죠. 다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영삼상이 됩니다. 그러면 요 평영삼상에 대해서는 y delta v 요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해가지고 교류에서는 일곱 문제에서 여덟 문제 가까이 출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요것들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값이 가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요 두 개 임피던스하고 교류전력의 관계가 삼각함수에서 이루어질 때 이 복소수하고 삼각함수 관계를 가지고 사용을 해가지고 풀어내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문제들까지 다 해야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직류에서 R을 공부를 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R만 공부하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직류하고 직렬하고 병렬을 공부하게 되면서 무슨 관계를 배우는가 하면 전압이나 전류를 계산하는 것 그리고 이걸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석하는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선형 해로망이 되겠죠. 전압 전류하고 R, L, C, G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선로에 안전하게 실어서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은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망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요게 이제 선로에 가면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온오프 할 때 단락을 시킬 때 혹은 이제 접지를 잡아서 지락단으로 내려가게 될 때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가도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까지는 다 못 가고요. 요렇게 이제 따로따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에요. 왜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요걸 한꺼번에 달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직류의 직병열과 전압 전류의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물어보는게 스물문제에서 일곱문제 정도가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전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와 B이고요. 정전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L과 I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이제 에너지에 관한 질문 그리고 이제 개별에 관한 질문 결합에 관한 질문 요런 이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요 문제들이 스물문제에서 다섯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다 여기 이제 한 문제 정도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류에요. 교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V 그러니까 이게 I 정형파에 대한 VI입니다. 그러면 정형파에 대한 VI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각도에 대하여 이게 바뀌게 되거든요. 성질이 그래서 이제 지상분 진상분 따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피던스 교류 교류 전력 교류 전력 교류 전력 공진 공진의 개념이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 복소수를 해석할 때 직각 직각 좌표 각 혹은 극 좌표 삼각 삼각 함수 지수 함수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때 지수와 함수로 바꾸어서 해석하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가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서 배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상 다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영삼상입니다 평영이라는 말을 대칭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내용들이 주가 되고요 이 부분들이 교류에 관한 부분이 20문제에서 8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해서 이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는 시험이고요 여기에 전기공학에서는 앞부분에 4개가 있었죠 직류, 정전기, 정작에 교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 라플라스 변환까지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직까지는 전달함수에 관한 문제까지는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교무원을 준비하시려고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까지도 기본 변환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 이제 기본 변환입니다 기본 변환 정도는 여러분들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교무원 쪽은 전기식을 들어가더라도 저 부분을 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만지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요 부분이 안되고는 안돼요 그래서 요 부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해가지고 전력공학에서 보통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은 송전파트나 안그러면 이상에 관한 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제 뭐 복도체에 관한 거라든지 안그러면 이제 코로나, 전선진동, 이도, 그리고 영가 이런 기본 개념들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력에서 이제 기본 개념으로 배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많이 물어본다는 거 그리고 이 전선의 종별이나 아니면 이제 케이블, 계전기, 차단기, 뭐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이런 것들에 약호나 명칭 혹은 이제 기호까지는 어쩌다가 한 번씩 물어보는 거니까 기호까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조금 해 놓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이론하고 전기공학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이제 잡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 공부하는 요령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조금 형태 그리고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위한 여러분들 전략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이제 한 번 이제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하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국업직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국업직, 당연히 이제 전기직이겠죠 국업직이 이제 전기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감옥이 총 다섯 감옥입니다 그리고 합격 카트라인을 지금 보면은 100점 만점에 지금 80점에서 약간 상해하는 수준이죠 그리고 국업 전기직 공무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한국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어 요게 이제 일정 점수가 넘어가게 되면 응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 과목을 응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0점에서 70 한 2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더라구요 합격 점수가 요거는 이제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거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이제 한번 보면은 지금은 이제 국무원 점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국무원하고 국무원하고 조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의 이제 점수 차이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전략을 조금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가산점 부분이 있는지 요걸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가산점을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배분 시간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시간도 당연히 배분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도 당연히 시간 배분을 해야 됩니다 시험 시간도 당연히 배분을 해야 돼요 배분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요걸 접목을 시켜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시간을 보면 다섯 과목에 스물 문제예요 그러면 이건 백분이죠 스물다섯 문제씩 해갖고 세 과목입니다 그럼 75분이 되겠죠 시간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되게 재밌는 친구들이 있던데 시험 시간과 관계없이 본인이 그냥 한 시간 정도 그러니까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요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하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되고 전기만 조금 놓고 볼게요 일단은 뭐 기기는 기기 OT때 여러분들 들으셨으니까 전기 요걸 기준으로 하면 전기이론을 내가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0분이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5분입니다 근데 요 시간을 다 사용을 한다? 그러면 다른 과목들에서 점수가 많이 부족하겠죠 그죠? 전공에서 내가 점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요렇게 줄이는 것까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 다가오실 때 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은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 배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요렇게 국어, 국사, 영어 이제 요거는 이제 얼마를 내가 투자할 건지 그러면 이제 전기이론, 전기기기 요걸 이제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할 건지 이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어떤 친구들 보면은 내가 자격증을 딴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나머지 요 과목들에 대해서만 내가 이제 조금 준비가 되고 나면 요 부분들이야 뭐 어떻게 되지 않겠나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오외로요 자격증을 가지고 혼자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오외로 까락이 많이 나요 왜? 제가 냉정하게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전기자기학하고 해로이론을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 푸셔가지고 20문제에서 최소한 16개 이상씩을 맞추셨나요? 자기학하고 해로이론을? 그런 분이 아마 없으실걸요 근데 왜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고 혼자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무원, 공무원 쪽에 전기이론 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는 부분들이 계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계산 문제가 되게 많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계산 문제 중에서도 그림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기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의 공식으로 공식으로 신속하게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냥 풀이만 무조건 외워서 가지고 합격을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공부할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바라기에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많이 주는 이유가 출제하시는 분들도 아시거든요 이게 이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면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친구들은 얼마 시간 이내에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계산 문제가 말로서 질문하는 문제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나 군무원 쪽의 문제가 특히 이제 전기이론도 마찬가지고 전기기기도 마찬가지인데 자격증 시험에 비하여 계산 문제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이 문제의 유행에 따른 적용 범위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라면 굉장히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런 유형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식들 그리고 많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시험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공무원 혹은 군무원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기이론을 공부를 하실 때는 이거는 이제 수업하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라기보다는 이 표현이 맞겠죠? 알아듣겠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알 것 같다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설명을 들어도 잘 하는 게 있고요 네 번째가 뭔가 하면 경상도 표준어로는 경상도 표준어로는 뭐라카노 하는 게 있거든요 그죠? 모르겠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요 이걸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 보통 저한테 수업 듣고 인강으로 들은 친구들 아니면 실강을 들은 친구들 오늘 학교 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저희 학원은 매달 마지막에 회식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근래에 합격한 친구들 막 와가지고 같이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하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한 부분하고 일치하는 게 뭐가 일치하는가 하면 요걸 제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게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욕을 하는 거고 요게 되면 그 다음에 욕을 하는 거고 요게 되면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요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된 거 그 다음에 긴감인 거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예 못 알아 들은 거 요렇게 보셔야 되는데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공부하는 방법이 뭔가 이걸 거꾸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연어도 아니고 그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힘이 많이 들겠죠 이렇게 시간을 잘 못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신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공평하게 준 게 있거든 신이 인간에게 진정하게 공평한 게 있어요 요게 뭔가 하면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요거 빼고는 다 불경평이에요 근데 신이 인간한테 유일하게 공평하게 준 거는 요거예요 하루는 24시간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을 거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죠 그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게 쌓여가지고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고갈 시간이 있으면 요걸 인정을 하고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잘 계획을 세워 세우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해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해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공돌이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풀어드리면 1을 두 개 더하면 2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암기예요 기본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 있어야 두 번째 일회가 뭔가 하면 듣고 억룡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가야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정기이론 수업이 들어갈 건데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 절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알아듣겠다를 이해로 착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알아들은 걸 내가 이해를 한 걸로 착각만 안 하시면 돼요 알아들은 거는 알아들은 것 뿐이거든 거기에서 내가 암기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지고 억룡 가능할 때까지 공부가 되어야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내가 조금 헷갈렸던 거 조금 어려웠던 거 아예 못 알아들었던 거 이게 차근차근 차근 차근 본인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꽤 긴 시간 동안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하겠죠 그 기간 동안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시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꾸준하게 신이 인간에게 준 유일한 거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허튼 시간이 발생하지 않게끔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정기이론 OT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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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